아니요, 지금 어떻게 하나요? 뭐지?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. 좋은 생각이야! 와, 이 차는 너무 예뻐요! 우리는 시작하자! 오케이, 가자! 오늘 일을 끝내야 해요. 잘했어요! 대단해! 대단해! 갑시다, 그려! 안 돼! 음! 아하! 구조 차량이 빨리 필요해요! 우리는 당장 도착합니다 대단했다 환호! 환호! 예! 성공했다! 성공했다! 준비되었지? 준비되었습니다 와! 정말 좋아!